Prada, to me, is like a painting. Every stitching and fold tells the story of elegance and grace. Wearing Prada feels like stepping into a gallery where the lines between fashion and art blur. Hi, Mikhail, Jake. Hi, Mikhail. Come on. 좀 어렵네요. 일단 저는 사실 무대를 하면서 보이는 팬분들의 그런 칭찬, 함성과 응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밀라노가 굉장히 비도 오고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엔진 분들을 보면 굉장히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뭔가 저희가 인사도 잘 해드리고 뭔가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동기부여 같은 것들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I픈팀에서 활동하며 세계에서 있는 러시チャレンジ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순간을 이 7명과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AI픈에서 활동하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AI픈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음악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또 계속해서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음악과 무대가 저희의 하나로 만들어주는 창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프라다 패션쇼를 올 때마다 그런 다음 시즌의 컨셉과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오고 쇼가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도 같이 긴장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Prada brings a unique blend of sophistication, innovation, and artistic vision to the world. Prada's influence goes beyond the runway, shaping trends, and setting the standard for what's possible in the fashion world. 2019년 10월 20일 금상